9월 9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향과 친지 방문의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의 현재 추세로는 추석 때까지 무증상과 잠복감염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인데요. 지난 6일 중앙지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 방역대책을 논의해 발표했습니다. 환자 추세가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로를 조사 중인 환자들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혹시라도 먼 거리를 이동해 모인 가족과 친지 모임에서 감염이 전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추석은 가족과 친지를 위해 가급적 집에 머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도 추석 맞이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인데요. 철도 승차권은 사전 예매 시 창가층만 판매하는 등 전체 판매 비율을 50%로 제한하고 고속 시외버스도 창가 좌석을 우선 예매를 권고해 승객 간 거리 두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음식 섭취 자제가 요구되는데요. 휴게소와 철도역 등 대중교통 시설의 밀집을 방지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현장의 이행 여부도 점검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시설에 테이블 가림판을 설치하고 한 줄 한 끼 좌석 배치와 휴게소 혼자반내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공항, 철도역, 터미널 등을 수시로 소독하고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합니다. 연안 여객터미널도 시설물 소독과 선박 방역을 강화하고 이용객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을 점검하는데요. 특히 이동할 때에는 가능한 한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 섭취를 자제하며 휴게소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해달라는 당부입니다. 성묘와 봉안시설, 벌초 등에 관한 방역도 강화됩니다. 성묘나 봉안시설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고 오는 21일부터 이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추석 명절 기간 전후 2주는 실내 봉안시설 방문객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며 봉안시설 재래실, 유가족 휴게실은 폐쇄하고 실내 음식물 섭취가 금지됩니다. 벌초는 산림조합과 농협 등에서 제공하는 벌초 대행 서비스 이용이 권고됐습니다.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은 원칙적으로 면회를 자제토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특히 연휴 기간에도 방역과 의료 대응 체계는 빈틈없이 운영되도록 만전을 다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연휴 기간에도 코로나19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를 24시간 운영합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외편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